중국어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 게이와 칸칸 주르륵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제가 좀 뭐뭐할게요라는 표현을요 원래의 동사이샤 원래의 동사이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조려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여덟 번째 시간 식당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브록 1 단어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습하신 분들은요 살짝 눈을 감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 거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이쪽 저 뱐 저 뱐 이것은 뭐뭐이다 저 시 주르륵 저 시 주르륵 음식 요리 목록 메뉴판 차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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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하려고 하다 동사 앞에 야 야 주문하다 음식 음식을 주문하다 뱐 차이 뱐 차이 뱐 차이 비다 비어있다 우리말 한자어 빌 공짜 콩 콩 자리 웨이즈 웨이즈 예약하다 한자 그대로 예약 유유에 유유에 뭐뭐 했나요 뭐뭐 했습니까 완료의 음운 표현은요 문장 맨 끝에 럽마 문장 맨 끝에 럽마 천천히 뭐뭐 해주세요 칭만 동사 칭만 동사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드시다 잡수시다 먹다란 동사의 높임 표현이겠죠 용 용 이쪽으로 뭐뭐 해주세요란 말을 칭 저 뱐 동사 칭 저 뱐 동사 이렇게 정리해두시고요 앉다라는 말은 우리말 한자 앉을 좌자인 쭈어 쭈어 또 더 하이 하이 원하다 필요하다 한 글자 여 여 다르다 뭐뭐한 것 다른 것 비에 더 비에 더 우리말로 몇 이름절 숫자 음운사 지 지 목 인분 사람을 세는 양사겠죠 훈 훈 훈 나 저 누구누구가 뭐뭐 시 제가 라는 행위 주체 원래 원래 닦다 차 차 받다 근거 받는 근거 영수증으로 의미한 단어 소주 소주 말 위에 타자마자 바로 곧 금방 마샹 마샹 준비하다 한자 그대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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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목록 즉 장부에 적혀진 목록 계산서 짱 딴 짱 딴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가능조 동사죠 동사 앞에 그이 그이 뭐뭐하게 되다 상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문자 맨 끝에 러 문자 맨 끝에 러 수습하다 정리하다 한자 그대로 수습 소시 소시 뭐뭐 해요 뭐뭐 하자 뭐뭐 할게요 문자 맨 끝에 바 문자 맨 끝에 바 자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보니까 중고 공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번 배워법서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는요 바로 쉬운 단어 간단한 단어를 가지고 많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다란 동사 라이 라이란 단어를 가지고 자 이쪽으로 오다라는 말처럼 방향을 말하고 싶을 때는요 이쪽이라는 말만 딱 앞에 붙여서 어떻게 저비앤 라이 저비앤 라이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정중히 말하고 싶을 때는요 뭐뭐해 주세요라는 칭 칭 이 단어만 문장 앞에 딱 붙여서 어떻게 저비앤 라이 저비앤 라이 저비앤 라이 이렇게 말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공부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가다 떠나다 걷다라는 저어 저어 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저쪽으로 가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저쪽이라는 말만 딱 앞에 붙여서 어떻게 나비앤 저어 나비앤 저어 이렇게 응용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가보세요라고 정중히 말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그렇죠 앞에서 마찬가지로 뭐뭐해 주세요라는 칭 칭 이 단어만 딱 앞에 나와서 칭 나비앤 저어 칭 나비앤 저어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 중국어가 넣으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요 멈추지 않고 더 잘하고 싶다면 제가 늘 반복하면서 말씀드리죠 하나의 기본 패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쪽으로 뭐뭐해 주세요 라는 말을 칭 쩌비앤 동사 칭 쩌비앤 동사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 보시고요 이걸 응용해서 저쪽으로 뭐뭐해 주세요 라는 패턴을 칭 나비앤 동사 칭 나비앤 동사 이렇게 자기만의 정리법으로 차곡차곡 만들어 둔다면 틀림없이 분명 반드시 꼭 중국어를 씹어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외국어 공부의 지름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같이 외워봅시다 다같이 좋으면서 아하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바로 다음에 보이는 문장 이것은 메뉴판입니다 라는 표현이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흔히 회화에서요 첫 번째 누군가에게 뭔가를 소개할 때 또는 두 번째 어떤 물건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은 뭐뭐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에도 나와 있죠 This is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중국어로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이것은 뭐뭐이다 이러한 패턴 쩌시 주르륵 쩌시 주르륵 이렇게 합해서 정리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시대명사 쩌나 쩌나 이것 저것이라는 사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 저 사람이라는 사람에게도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분은 저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쩌시 워 더 아이른 쩌시 워 더 아이른 이렇게 사람을 소개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이걸 응용해서요 이것은 손님 룸카드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쩌시 닌 더 황카 쩌시 닌 더 황카 이렇게 사물에도 쓰일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바로 황단자인 땅 땅 땅이라는 단어가 목록 리스트로 쓰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음식 목록 즉 메뉴판을 말할 때도 차이 땅 차이 땅 땅을 사용하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요 장부 목록 계산서를 말할 때도 짱 땅 짱 땅 이때도 땅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정리했는데요 물리다 물건 목록 물건을 물리는 목록 즉 판매 취소 영수증을 토에이후어 딴 토에이후어 딴 이때도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이해하시면 오래오래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쭉 보다 보니 다섯 번째 문장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이 확 땡깁니다 자 우선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요 뭐뭐 하셨나요 라는 완료의 의문의 패턴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리 위치 어 순위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어는요 문장 맨 끝에 러러만 붙이면 뭐뭐 했다라는 완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뭐 마만 갖다 붙이면 뭐뭐 했나요 라는 완료 의문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먹다 밥 밥을 먹다 라는 말을 치환 치환 밥을 먹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치환 러 치환 러 를 갖다 붙이시면 되고요 밥을 먹었습니까 식사하셨나요 이렇게 묻고자 한다면 치환 러 마 치환 러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응용하면 뭐든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커피 마셨나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마시다 커피 뭐 뭐 했나요 이러한 구조 허 카페인 러마 허 카페인 러마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영화 봤나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보다 영화 뭐 뭐 했나요 라는 구조로 칸 띄 띄 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공부했니 라고 말하고 싶다면 보다 책 뭐 뭐 했나요 라는 구조 칸 슈 러마 칸 슈 러마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 뭐 했습니까 뭐 뭐 했나요 뭐 뭐 했니 라는 표현만 나면 무조건 러마 무조건 러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약하다라는 표현을 보시면요 중고어의 특징 단어의 표현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예약하다라는 예약하다라는 단어도요 첫 번째 우리말 한자 예약 그대로 쓰시는 단어 유유의 유유의 이러한 표현도 있고요 두 번째 우리말 한자 예정이라는 표현이겠죠 위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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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정의 두 번째 정이라는 글자만 딱 바꿔서 위딩 위딩 이렇게 표현이 대항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를 응용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 골라 골라서 여덟 번째 문장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더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우리가요 중고를 공부할 때 더 라는 말이 뭘까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더라는 말은요 어떠한 동작을 다시 다시 한다는 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또 다시 라는 말만 나오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말 한자 다시 제 짜이 짜이 짜이란 단어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화에서요 다시 만나다 잘 가라는 말을 짜이지엔 짜이지엔 이때 짜이 기억해 보시고요 두 번째 다시 오다 다시 또 오세라고 말할 때 짜일라이 짜일라이 이때 짜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는 말을 더 필요하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그 과정을 정리해 보면 많은 분들은 첫 번째 필요하다 야 야 필요합니까 하면요 야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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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필요합니까 라는 말을 짜이 야오마 짜이 야오마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물론 회화에서는요 상황에 따라서 다 알아들어 줍니다만 근데 책이나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쓰지 않는다는 점이겠죠 왜 그럴까 궁금해 하면서도 그냥 외우셨던 기억 새록새록 생각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말로 또 다시 더라는 말이 중국어로는요 첫 번째 우리말로 한자어 또 우자죠 요 요 이 단어는요 어떠한 동작이 과거에서부터 반복될 때 즉 완료에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정리한 다시 재자죠 짜이 짜이란 단어는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쓰이면서도 평소문에만 즉 마침표가 있는 문장에만 쓰인다 이렇게 정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면서도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쓰이는 단어 하이 하이란 단어의 특징은요 평소문에 쓰일 뿐만 아니라 음음문 즉 마침표에도 쓰일 수 있고 물음표도 쓰일 수 있는 이러한 유용한 단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구분해 두시면 상황에 맞게 팍팍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더 필요합니까라는 음음문이 되기 때문에 짜이란 단어가 아닌 하이 하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점 이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 역시 골라 골라 골라서 열다섯 번째 문장 제가 치워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누가 제가 누가 제가 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한 적 있죠 우리말로 누구누구가 ~~이라는 행위 주체를 강조하고자 할 때 쓰이는 단어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라이 라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중고의 특징 한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말로 한자 올 네자인 라이 라이의 뜻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라이 장소 즉 어디어디에 오다라는 표현을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행위자 뒤에 라이가 왔을 때에는요 누구누구가 하다라는 대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행위자 뒤에 라이가 오고 동사가 왔을 때는요 누구누구가 ~~하다라는 행위 주체 및 구체적인 동작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있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요 첫 번째 한국의 오다라는 말은요 오다 한국 이러한 구조 라이 한국어 라이 한국어 이렇게 라이 뒤에 장소가 오면 되고요 두 번째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월라이 바 월라이 바 이걸 응용해서 당신이 하세요 라는 말을 니 라이 바 니 라이 바 이렇게 라이 동사가 어떤 동작을 하다라는 뜻으로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세 번째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제가 누가 제가 그래서 제가 ~~할게요 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다면 그 기본 패턴을 정리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월라이 동사 바 월라이 동사 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10번에 나와 있는 문장과요 연동해서 응용해 보면 제가 닦을게요 라는 말은요 닦다라는 동사 차 차 동사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월라이 차 바 월라이 차 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제가 치울게요 라는 말은요 치우다 수습하다 즉 한자 그대로 수습이라는 단어 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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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만 딱 넣어서 월라이 쇼시 바 월라이 쇼시 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라는 말은 확인하다 확인 그대로 쓰는 단어 쇠른 쇠른 이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월라이 쇠른 바 월라이 쇠른 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워법사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 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쪽으로 뭐뭐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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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징 부